보그아 아 이거 제가 버티기보그 사용이 되길라 그랬는데 시작하지 마자 저 새끼가 나왔어 아 욕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이 새끼 아 욕죄송합니다 욕구만 안되는데 네 빨간 빨갱이 기술은 무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요 샤아 이게 벽타기입니다 좀더 높게 뛰죠 원래 2단점프가 안되는데 이렇게 벽타기를 해소만 할 수 있어요? 으니? 그럼 이것도 솔직히 벽타기도 솔직히 뽀룩입니다 아니 그냥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버터주시기 버텨주시기만 하다가 하! 미친 탄배 나오자마자 뒤통수를 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와 먹자네스스 가서 얘가 딱 뛰어올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럴때 그냥 밀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꺼져 이새끼야 그냥 저택 가지마세요 뭐하러 때립니다 아 넓 아 저렇게 또 갑자기 무적먹을 했을때가 있어요 멍청한 새끼가 저렇게 가까이 가서 때리면 이렇게 된다구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은 총으로 끝을 낼줬시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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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운데서 가운데서 때려야되요 저거 벽으로 가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버거가 버그 걸려서 네 여기서 두번 때리고 네 이렇게 된다고요 잠깐 엎어져요 멍청한 새끼가 왜 이래서요 막고 막고 두번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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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고 죽으라 라이터로 마무리 라이터로 마무리 굉장히 쉽죠 네 공연이 끝났습니다 네 공연이 끝났습니다 라이터로 우운얽